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도 여직원을 뽑기 싫어하는 신박하고 재밌는 그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자들도 사장이 되면 하나같이 여자를 미워하게 되는 재밌는 현상 보고 가시죠. 지금 여성시대 실시간으로 난리난 조소기업 사장 여성인권운동가인데 이제 여직원 안 뽑으려고 라는 글을 아시나요? 내 회사는 하청 중에 하청이라 원청이 오퍼한 기한 내로 못 끝내면 일감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구조야.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새벽까지 야근하고 일해준 남직원 2명 오늘 쉬라고 유구변차 주고 스테이크 상품권 줬단 말이야. 근데 야근 하나도 참여 안하고 인스타는 존나게 올리던 여직원이 왜 자기는 상품권 안주냐고 속상하다 말하더라고. 할 말 존나 많은데 맘속에 담긴 말 했다가는 여혐이라 소리 들을까봐 꼭 참고. 이번 일만 마무리하고 저 여직원 자르고 절대 여직원 안 뽑는다 다짐 중이야. 처음 독립했을 때는 여직원만 뽑았는데 여직원 3명 뽑아놓으니 1명 왕따 시켰고. 그 왕따 당하는 여직원 그만두고 그 자리에 남직원 뽑았음 왜냐하면 남직원은 왕따 시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왕따 시키던 2명이 싸웠는지 업무하는 내내 협업도 안하고 서로 유리벽 쳐놓고 아무것도 안하더라. 결국 4개월 뒤에 1명 또 나가고 남은 여직원이 제인데 진짜 시발 사장 입장에서 왜 군대 다녀온 한남 새끼들 뽑는지 이해가 바로 가네. 존나 현실적인 거 말해주면 나같이 회사 다니다 창업한 조소 사장들 모임 있는데 거기 여자 사장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조건 군필남 뽑으라는 이야기임. 노예같이 시킨 거 하고 야근할 일 있으면 야근하고 회식 때 적당히 참여해서 분위기 맞춘다고. 하 진짜 나도 여자 많이 뽑고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정털리는 일만 가득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진심.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군대 다녀온 한남새끼라는 저 말투에서 이글슨이 한녀도 똑같은 한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글슨 한국여자는 진짜 진짜 한남 싫어하고 비혼으로 평생 살 여성인권운동가인데 직원은 남자만 뽑겠다고 모순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현실인 거죠. 회사를 운영할 때 초창기에는 여직원들만 뽑아서 뭔가 해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의 왕따와 식이질투 기싸움 등신 같은 문화에 질려버린 나머지 남성들을 뽑기 시작하고 남성들이 일자라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로열티를 보이자 자신이 평생토록 남염하며 살아온 가치관과 다른 남성들의 모습에 당황하면서 남성을 미워하지만 동시에 남성을 뽑고 응원하고 여성을 미워하게 되는 모순적인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글에는 수많은 조소기업 한국여자들이 찾아와서 존나게 공감간다 크크. 난 진짜 공감해 사장 아니고 차장인데 우리팀 여직원 때문에 미치겠어. 이글 쓴 여시가 하는 말대 사장들이면 다 공감한다 이게 현실이다. 나도 중장비 10년차의 사장단지 4년차인데 여시말 공감해 여자 안 뽑아. 라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 사장이 쓴 여직원 안 뽑는다는 말에 폭풍같은 공감을 하고 있죠. 그녀들도 아는 겁니다 같은 가격의 사람을 쓰려면 당연히 남성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걸 이해 못하는 평범한 직장인 한국여자들은 여자들이 지능 높아서 회사 수준 보고 잘 도망간다. 일자라고 똑똑한 여자들은 면접에서 다 도망갔다. 이글쓴 여시는 남자들이 딸랑거리는 게 좋은 거임 남자들 사랑 독차지하는 게. 라면서 여자 안 뽑고 남자만 뽑는 이유를 남자 사랑 독차지하려 하는 거라는 1차원적인 발언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무리 여자라도 사장의 직함을 달고 있는 인간들은 100이면 100여 직원을 안 뽑겠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싫어하면서 남직원은 좋아하는 모순을 견뎌야 fm리스트가 된다.